자 오늘은 붓 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붓을 왜 돌리는지 일단 물을 좀 많은 물이 많은 붓으로 그래야지 오래 그릴 수 있으니까 큰 면을 다뤄야 되니까 물을 좀 많이 써야 되죠 지금 또 돌렸어요 그죠 또 돌렸어요 붓의 결이 있으니까 그 결을 잘 이용하려면 붓을 돌려줘야 되죠 그죠 또 돌렸죠 얘를 쓸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잘 쓸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눈썹 밀면 무슨 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부색 발라주세요 또 돌렸죠 요렇게 그려야 되니까요 붓 끝으로 귀꼬리를 그려야 되니까 자 얘는 요런 방향이면 이렇게 바로 상습적인 직선 터치 쓰지 말고 곡선으로 생기면 곡선으로 직선으로 생기면 직선으로 알았죠 원초적으로 원초적으로 색이라는 거는 눈을 믿고 보이는 것에 충실함 그죠 보이는 것에 충실함 또 돌려요 요거는 10호 맞죠 또 돌리고 또 돌려서 마무리 또 돌려서 마무리 붓 끝으로 아까 처음 바른데 또 가도 돼요 또 돌리고 붓 끝 활용하려고 또 돌리고 물 갖다 놓고 머리 말리는데 한 번 더 늘려주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뉴 데이터도 물감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죠 조명빨 받고 있어서 약간 아래쪽에서도 오고 여러 각도에서 조명빨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그립게 많죠 조명도 되게 난해해요 맞죠 여러 각도에서 빛을 조명을 받고 있는 이미지 이 한붓이죠 물붓이에요 이거는 덩어리 잡아주는 물붓 집중을 엄청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콧등도 색도 있고 톤도 있죠 여기 할라이트 할라이트 또 돌리고 물동을 쓸고 내려서 지저분하지 않게 갖다 놔야 되니까요 반복해도 돼요 막 종이를 계속 눌려 가지고 억지로 울리지만 않으면 종이는 반복해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조명이 되게 여러 각도에서 받아서 빛이 되게 난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도 좀 연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잔주름도 많아요 작은 구조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많이 또 돌렸죠 예 붓을 잘 돌리려면 붓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붓은 제대로 잡아 줘야 되요 미간에 있는 근육 이름은 비근근 그죠 예 비근근 여기 주름의 근육 위에 생긴 주름이 그 인상을 많이 쓰고 미간을 많이 움직이면서 발달된 근육 그죠 물이 많아요 저거요 물이 많아요 근데 요걸 잘 쓸고 내리면 돼요 알았죠 예 잘 쓸고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가 제일 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볼 따고 옆면이 느껴지죠 예 뒤로 가는 거예요 옆면 옆면은 우리가 볼 따고 옆면은 진짜 이렇게 옆이 아니라 뒤로 간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앞이고요 안 일어나잖아요 막 문지르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살짝 요것도 요렇게 생겼으면 곡선으로 바로 그리세요 예 요렇게 바로 그리세요 바로 이 모양도 요렇게 바로 요렇게 그리세요 또 돌려서 이런 거 한 번 이렇게 크게 가도 되겠죠 그죠 큰 구조니깐요 이렇게 크게 가도 돼요 이런 거 한 번 이렇게 크게 가도 되겠죠 그죠 큰 구조니깐요 이렇게 크게 가도 돼요 안화 상용기 안화 눈이 푹 눈알이 차지하는 공간이죠 눈알이 엄청 크죠 그죠 자 저 지금 내가 눈알만 돌렸죠 고개 안 움직이죠 뭔가 형식적으로 외우사는 터치가 아니죠 지금 얼굴이 좀 빨갛게 보일 수 있는데 머리 까맣게 칠하면 멀게 져요 인중을 건드려 줘야 돼요 코보다 낫기 때문에 건드려 주셔야 돼요 지금 앞부분부터 그리고 있죠 얼굴에 그죠 여기 볼렁볼렁 하죠 느낌 그죠 돌리고 그러니까 내가 돌리고 돌리고 꼭 얘기를 안 해도 지금 돌리는 거를 계속 주로 봐야 돼요 돌리는 거 주로 보고 부시 가는 동선에 어떤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요래 생겼으면 요래 요래 생겼으면 요래 가세요 예 으 이 이미지는 되게 그리면 재미쓰 것 같아 가지고 옛날에 모아 놓은 건데 이제 그려요 이거 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빛은 또 되게 여러 군대에서 있고 예 이 사람 얼굴에 주름이랑 근육이 많이 보여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일단 빛이 매번 그릴 때 빛하고 좀 틀리죠 요거는 이제 눈알의 위치를 잡아 놓으세요 이렇게 눈알의 위치요 이런 건 진짜 집중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이미지예요 덥다 보니 인중 다 덮게 됐다 그죠 물굿이 진짜 재미있죠 요렇게 내려오지 않을 정도 입술색이 아랜 입술이랑 윗입술이랑 다르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아 이 사람 말고 보통 사람들이요 아랜 입술이랑 윗입술이 색깔이 달라요 색이 다른 게 아니라 톤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조가 다르잖아요 입술 색을 똑같이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랜 입술 입술 그거는 톤을 못 보는 거예요 구조를 색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랜 입술은 아래로 향이기 때문에 빛과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아랜 입술은 이렇게 까졌죠 그래서 아랜 입술과 윗입술을 똑같은 톤으로 칠하는 사람은 평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평면적으로 그리면 못 그려 보이죠 그죠 입체가 안 되면 못 그려 보인단 말이에요 자 옆면 얼굴에 옆면은 뒤로 간다고 했죠 뒤로 가는 거는 약간 반사광 좀 채도를 떨어뜨려 볼게요 뒤로 보내야 되니까요 항상 현재 갖고 있는 내 붓에 톤과 색이 있잖아요 톤과 색이 또 어디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럴테면은 이런 인중 여기 약간 이제 수염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거를 야무락지게 찾아 다니세요 알았죠 네 여기도 약간 여기도 약간 이런 색이 또 약간 이렇게 네 수염색 그죠 여기도 약간 눈빛에도 약간 희주구리한 색이 또 있죠 이쪽에도 그죠 그러니까 희주구리한 색이 또 있죠 계속 돌려주죠 그죠 네 좀 여기 반사광색이랑 피부색이랑 좀 그래도 좀 어울리죠 네 옆쪽에서도 빛이 오니까 귀도 되게 밝다 그죠 지금 이 아저씨가 사실은 되게 카리스마 있게 생겼는데 약간 불쌍한 얼굴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눈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입도 좀 더 야무지게 좀 불쌍한 할아버지 얼굴처럼 지금 되어 있지만 이런 거 그릴 때는 마음도 뒤로 가야 돼요 옆이에요? 아니요 뒤죠 왜 이렇게 바르냐면 왜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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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냐면 경계를 안 주기 위해서예요 알았죠 여기 이런 면 보이죠 네 이런 면 보이죠 네 여기가 강하죠 네 물이 많으면 물기가 많으면 눈썹을 하기가 조금 그래요 물이 빠졌을 때 눈썹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죠 네 밑에 뼈 눈썹뼈 안화상융기를 인식을 하면서 해야 되죠 그죠 짱구되면 안 되죠 정말 쉬운 게 하나 없어요 그죠 계속 이렇게 붓을 돌리는 걸 보다 보니까 붓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구조가 갖고 있는 모양대로 안 되니까 그죠 안 닮을 것이고 특징대로 있는 그대로의 결을 찾아 가지고 그리고자 하는 의도죠 그죠 지금 나 어디 그리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요 그리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데 머리랑 더 연결하고요 네 또 돌렸죠 묶고 다룡하려고요 묶고 다룡하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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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꺾이는 부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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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입술 얘기한거 색과 톤 있죠. 색과 톤에 대한 이해. 색은 같아도 톤이 다르죠. 어떤 부분이든 변화가 없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얼굴에서 형태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어찌 됐든 물붓으로 몇 번 칠하고 다시 가는 게 없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주변 보죠. 붓 돌리고 붓 끝으로 정리. 내가 막 설명을 엄청 하면서 찍고 싶었어요. 오늘은 개념 정리를 더 확실하게 이 영상으로 하여금 물붓에서 시야 넓히고 한 붓으로 오래 그리고 그리고 결대로 그리고 붓 돌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캐소지 연습하고 그걸 좀 집대성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작은 구조와 큰 구조가 너무나 모양이 다양해서 그걸 따라 그리려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 턱 누른데도 관찰 안 하면 이 사람의 근육 모양들은 못 그려요. 지금 모든 부분이요. 뭔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보고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없지. 뭉친 거 없지. 그지? 그만큼 그릴 게 많은데 그것들을 열심히 찾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릴 게 되게 많은데 만약에 안 찾아줬으면 어느 부분인가 다 안 찾아준 부분은 단순하게 뭉친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길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없죠.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와 함께 놀죠. 붓 등과 붓 끝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요. 이해돼요? 네. 붓 끝은 경계가 지고 붓 등은 좀 부드럽게 연결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활용하면서 해서 그래요. 이해되죠? 내가 닦은 거 없잖아요. 닦아낸 건 머리 삐져 이런 것도 조금 닦아내고 피부 그리면서 실수해서 닦아낸 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입술 턱 부분 입술 밑에 턱 부분 조금 난이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여긴 튀어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네. 턱. 자, 이만큼 턱을 올려놓으면요. 도렌붓질에서 살살살살살 역시 특징이 있잖아요. 주요 특징. 이목구비겠죠? 그죠? 네. 앞에는 이목구비 탁탁탁 뽑아주면 금방 끝나요. 모든 부분에 밀도를 내지 말고 주요 부분에 밀도를 빡 내고 시원하게 빠지게 그려주세요. 고작고작 그게 밀도지 많이 그리는 게 밀도가 아니에요. 괜히 개고생하고 떨어져요. 주황색 한 번만 더 들고 끝낼게요. 물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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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눈썹 뼈가 보여요. 눈썹이 집착하지 않았잖아요. 드로잉 부츠를 몇 개만 그리면 되는데 눈썹 형태의 모아로 집착해요. 눈썹 뼈는 면인데 면 찾아주기 바빠야죠. 뒤에서 보니까 좋다. 뒤에서 보니까 큰 면이 빡빡빡 느껴지네요. 드로잉 부츠를 해서 묘사를 하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붓을 돌리는 거니까 붓을 돌리는 것은 구조대로, 구조의 결대로 따라 그리기 위함이고 자, 이제 드로잉 부츠를 해서 묘사를 하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붓을 돌리는 거니까 붓을 돌리는 것은 구조대로, 구조의 결대로 따라 그리기 위함이고 휘는 정도가 달라서 그 휘는 정도를 이용을 하는 목적이죠. 붓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 그럼 지금부터 드로잉 부츠를 시작을 할게요. 드로잉 부츠를 물을 줄여서 이렇게 붓을 납득하게 만든 상태에서 마치 드로잉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카롭게 붓꽃.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붓둥. 이렇게도 돌리고. 붓둥. 붓둥으로 면을 좀 더 채우고. 그리고 붓둥으로 형태를 한 번 더 잡아주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묘사가 완벽하게 돼요. 이렇게. 제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3. 3. 4. 4. 5. 5. 6. 7. 7. 8. 9. 8. 9. 10. 10. 10. 11. 12. 11. 13. 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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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지금 이제 드로잉 부츠를 해서 이목구비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살리고 있어요. 자, 붓을 납득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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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붓둥. 또 붓꽃을 활용해서 좀 더 섬세한 부분을 찾아주고, 또 붓둥으로 면을 깔아주고, 돌리면서 붓을 돌려야겠죠. 앞고리, 중요한 눈의 앞고리 모양들.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틀린 앞고리 모양을 잘 잡아줘야 돼. 앞고리 모양.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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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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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안녕. 아멘 아멘 아멘